네, 다시 돌아온 예뻐지는 수다 타임 임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만나보실 상품 이 실크로거든요 내 피부를 실크하면 떠오르는 그 반들반들 매끈매끈한 모습 아시죠? 만들어 드릴 거예요 실크로에 대해서는요 광고 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죠 광고 후에 뵙겠습니다 광고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쇼스 이혜린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예뻐지는 수다 두 번째 타임이 됐는데요 제가 임용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 확실히 요즘 현대인들 뿐만 아니라 예전 진짜 인류가 탄생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여자들은요 예뻐지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의 기준 중에 하나는 절대 빠지지 않는 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미의 기준은 조금씩 계속 바뀌어요 옛날에는 무쌍꺼풀에다가 턱이 이만큼 내려오고 툭툭한 여자분들이 미의 기준이었다면 요즘은 갸름하고 쌍꺼풀시 또렷하고 굉장히 인형같이 생긴 분들이 미의 기준을 살짝 변형했잖아요 나중에는 또 미의 기준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계속 계속 변화하는 미의 기준 중에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 피부입니다 피부 정말 그 맨들맨들한 뽀송뽀송한 아기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여자를 보면요 어떻게 생겼던 간에 그 여자가 뚱뚱하던 작든 간에 다들 그런 말을 해요 예쁘다 부럽다 여자들의 진짜 로망 예뻐지고 싶음입니다 저희 실크로 같은 경우는요 가장 기초 중에 기초 여성분들의 폼클렌징과 기초 제품 한번 해결할 수 있는 기초 제품 얘기할 수 있거든요 실크로 폼클렌징 같은 경우에는요 풍부한 버블 효과가 있고요 세안과 보습을 동시에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안은요 말 그대로 실크 추출물이 함유가 되어있기 때문에 촉촉하고 부드러운 실키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줄 겁니다 자 오늘 그 실크로 폼클렌징 준비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여기 옆에 분홍색 보이시죠 이 분홍색 같은 경우에는 실크로 스킨 에센스입니다 에센스 자 용량 다르게 준비되어 있어요 에센스 같은 경우는 120ml, 50ml 준비되어 있는데 내 용량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기초 스킨 케어를 한번 낼 수 있는 주름, 미백, 기능성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지금 제가 실크로를 지금 세 번째? 네 번째? 정도 방송을 한 것 같은데요 굉장히 고보습을 가지고 있는 실크로예요 이 아이는요 최상의 재료와 최상의 원료와 최상의 연구진들이 만들었지만요 가격만큼은 너무 착한 그런 실크로입니다 지금 가격적인 면 항상 제가 외치는 거지만요 방송 중에만 제일 저렴한 거 아시죠? 방송 중에 이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15,000원짜리 지금 클렌징이나 에센스 용량에 따라 가격이 다르니까요 이건 조금씩 신정도랑이님 감사합니다 또 아까 제가 또 한 번 막 했더니 또 무궁화 이렇게 팝팝 써주시고 잘 쓸게요 실크로요 그 특징 같은 걸 제가 좀 뽑자면요 윤기 있는 피부 신체 스트레스 저하 정전기 방지 청결 유지 혈액의 알칼리성 상승을 방지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실크로 폼클렌징입니다 왜? 여러분 제가 오늘 가격 아 제 가격 먼저 말씀드리고 들어갈게요 제가 보시면요 방송 중에만 20% 할인된 가격으로 드려요 폼클렌징 120ml가 가는데 얼마다? 15,000원짜리 12,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스킨 에센스 50ml짜리가 35,000원에 28,000원짜리 방송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20ml이군요 용량은 2배 이상의 차이가 나지만 가격은 7만원짜리 56,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는 오로지 방송 중에만입니다 짜잔 보이시죠 맑고 깨끗한 피부를 원하시는 분들 진짜 자신감 있는 피부를 원하시는 분들 이 세 개만 잘 지켜주시면요 그런 피부로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나도 그런 피부 자신이